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야외에서 먹방하는 걸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핫한! 남준중사 갈비 왔습니다. 왜 왔냐면 핫한 유튜버들 중에 여기 안 오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.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싶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왔어요. 그 뭐 얼마예요? 무한리필이라며? 1인당 13,000원. 1인당 13,000원. 가격이 싼 편이네. 5에서 7세는 6,000원. 8에서 10세는 8,000원. 10세는 10세니까 더이면 8,000원. 근데 우리들 너무 아픈 거 아닌가? 여기도 저희가 다 털 걸렸네요. 근데 저희는 근제 먹방이잖아요. 오늘 컨텐츠가 또 있죠.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? 양반 대 누비. 어디정 씨야? 난 안동권 씨. 진짜 그 유서 깊은. 권세권. 형이 권세라는 뜻을 듣고 있어? 네. 권세권. 일어날기. 중걸등. 중거리 딱 일어났다. 중거리 영웅이라는 뜻이요. 옛날에 약간 그런 히어로 같은 느낌? 저는 나라정 있을제 매울렬. 아 나라에 매운 게 있다. 아니 매운 거 말고 매우다. 아 노비라는 얘기는 딱 하죠. 아니 가면 돼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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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게임을 통해서 양반과 노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DP인데. 저 진짜 노비되면 지금 집 가는 길에 비옵니다. 권율 장본 노예가 곧 진짜. 갑시다. 오늘의 게임. 조선시대 영화 맞춤. 스티브가 된 인물의 이름을 맞추면 됩니다. 오케이. 둘 셋. 이준신. 이거 너무 쉽잖아. 나에겐 12척의 애드립이 남아있다. 네. 하나 둘 셋. 광해군. 하도 세자. 저렇게 남아있잖아. 너무 쉬워서 진짜 잘한다. 노비 쉽게 해. 너 하던데 노비 쉽게 해. 저는 양반. 저는 노비. 저는 노비. 오늘은 의상을 또 준비하겠습니다. 의상을 잘하여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편한 노비와 내가 정상을 해야 되느냐. 근데 배 눌고 없는 제 길입니다. 저 눈에 뵈는 거 없는 놈입니다. 안돼. 이거 제재해줘요. 도님. 이건 제 길. 4시가 되고 싶느냐. 딱 이 말입니까? 4시가? 버스를 해볼라. 이게 갈비예요? 와. 이야. 이런 꼴을 한 손님 보셨나요? 저임. 이렇게 온 사람 못 봤지. 처음 이용해보는데 어떻게 먹는 건가요? 13,500원에 이랑 밥이랑 국류. 좀 싸가도 되나요? 거기까지 하면 저희가. 와 완전 쑥뿌리네.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. 위치가 어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. 둘이 갈매요. 바로 앞에 위치.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있지 않나요? 사관성도 분들도 많이 오세요. 에어스타일이 육군사관학교 광규님 출신인데.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. 아 그래요? 난동 피우면 안 되겠다. 조용히 먹고 와야겠다. 고기는 또 제가 잔고 있습니다. 양반인 만큼 손을 쓰면 안 되잖아요. 원래 양반들은. 니는 파 하지마. 나만의. 아 이게. 갈비가 이게. 갈비는. 그. 숯불에 구워야 돼 원래. 야. 오엄마. 야. 갈비 피우가 나가기 전에 저기 셀프댈 갔다. 야야야. 이거 톡파로 해놓고 가. 예예예. 와. 진짜 냄새. 야. 재길아. 예이. 재길아 나 떡 하나 내 입에. 뭐야 씨. 야 재길아.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. 재길이 아예. 홍깃밥. 재길아. 재길아 불렀다. 재길아. 재길아. 놈이 없는 이 평등한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. 재길아 콩가루도 있네 거기. 진짜 재길 진짜. 재길아 고기 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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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제가 못 배운 놈이라. 아 넌 뒤졌어. 아까 오늘 고기 못 먹어. 앞치마 가자. 재길아 여기 있잖아. 재길아 여기 있잖아. 재길아. 아 이거 재길아는 진짜 아니야. 재길이라도 하나도 먹기 싫어? 그래서 세팅 빨리 빨리. 선배님. 아 나 재길이 양반님한테 떨어질 때 할 것 같은데. 그럼 무슨 소통 말씀이십니까 형. 재길아. 알았지 봐. 나도 봤어. 떨어뜨려 놓고. 내가 그럼 바깥치기 했더라고요. 우와. 구워 보십시오. 다 구워졌습니다 이제. 다 구워주면 말씀해주세요. 다 구워졌어요. 자 그러면. 네. 뭐죠? 왜요? 얘 혼내 재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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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재길 값이요. 재길아 얘 재길아웃. 이게 재길아웃. 이게 어찌 된 일이오. 이게 위로 먹으라. 평소 고향 없게 후걸리고 음식을 먹은 줄은 엉벌에 처함. 맨날 못 먹어? 도비가 먹어지면 먹는 거고 안 먹어지면 그냥 죽는 거고 도비는? 아 진짜. 도비는 지 X들 하는 거야? 말을 좀 아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재길이 형. 재길이 형. 자 그러면은. 젓가락부터 바꿉시다 형아씨. 재길이 형. 나는. 아니 이제 고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와 미쳐버린다. 아 맛있겠다. 하나씩 먹어봐 하나씩. 재길아. 재길아. 아 맛있겠다. 긴장은 찍은 거예요? 네. 아유. 양념까지. 아주 맛있겠습니다. 내가 또 양반찜을 언제 먹어보다. 입에 풀칠하기 싫은 거 봐요. 이게 리얼인 게 뭔지 알아요? 저 진짜 침 뱉었거든요. 뭐야 이 새끼. 젓갈 새끼. 맛이 어떻니 재길아? 네 맛있어요. 저 양념갈비를 안 좋아하거든요. 진짜 재길아웃이에요. 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또 양반이신데. 난 좋아. 살아났땐 갈비는 탕맛에 먹는거야. 음 와. 이야. 지대로인데. 재길아 나도. 일반적으로만 제발. 재길아. 재길아 제발. 재길아 나 풀러줘도. 나 시키래? 너무. 진짜 놀이 되면 집 가는 길에 비옵니다. 맛있을 것 같은데. 일반 갈비 한 만큼 달라요? 엄청 부드럽고. 되게 얇아요. 발 싱겨서 부드러워. 나 저거 저 소스에 찍어줄게. 많이 컸다. 아아. 잭이 라아웃. 저하를 좀 하시다. 훈삭기 또 이게 막혔는데 어디 차만 섹시하나 없습니까? 아 섹시 있지. 진짜 많아. 내 주변에. 기호 1번. 강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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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잭이 라아웃. 공기 투자. 잭이 라아웃. 잭이 라아웃. 잭이 라아웃. 잭이 라아웃. 아 본인을 스스로 부르는 건가요? 당장에 밥보다 훈삭길이 좀 급합니다. 살짝 일어나. 오늘 먹방 이렇게 진행할게요. 훈삭길은 말씀하시겠지? 에이 부라지 씨. 아잇. 신문고를 울려. 양반이 약국 죽이는 거 봤어? 좋아. 고기 구워. 고기 구워. 고기 빨리 구워. 야 재길아. 아 다, 다 땄잖아 씨. 고기집 알바 출신이라 반은 또 잘 갑니다. 아 재길이 열리라네. 예. 가자. 가시야. 재길이 가자. 와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게 왜 맛있지? 와 근데 이게 여기의 특징인 거 같아 이게. 갈비의 특징이 얇아. 오. 나 진짜 약간 역대급 먹방인 거 같은데? 나 너무 매번이 만하냐? 응. 무한리필집에 오면 퀄리티가 안 좋을 거라는 편견. 우리 진사갈비 형님들이 바꿔주시네. 아. 그렇습니까 재길이가 바꾼 젓가락 아니야 이제. 여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먹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응 응 응. 자. 야 진짜 맛있겠다. 슥슥샤. 아 좋다. 샤아. 아 저 한입이야. 개먹먹어. 아유. 우와. 종준하여 완전히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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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뻔해서 못 먹잖아요. 부드러워. 그렇지. 고기. 와. 그렇지 그렇지. 이겁니까요? 그렇지. 와. 진짜 나지? 여기 맛없는 게 없다 여기는. 어? 오. 으음. 재길이와 기동도룡의 한참갈비. 진사갈비 먹방 한판을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거. 난 딴 건 모르겠고 진짜 가성비가 최고예요. 왜 핫한지. 왜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알 것 같아요. 알 것 같아요. 진짜 먹어보세요. 강춘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전빵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